안녕하세요. 스트롱월드 마케팅팀 박지헌 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새로 나갈 컨텐츠여서 로스팅은 처음이지에 출연을 하실 업체분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갔는데요. 업체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 혼자 선정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 그리고 영업팀 분들하고 함께 사연을 읽어보고 이제 선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 서비스팀 오동환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롱월드 영업팀 이무형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마케팅팀에서 이제 큰 축을 맡고 있는 박지헌입니다. 마케팅팀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 전윤주 과장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저희 로스팅을 통해서 로스팅을 접근하실 수 있으신 분 네, 그런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되게 희망합니다. 저희 제품을 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표면적인 얘기는 이런 것들이고요.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제 기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셔가지고 네, 그렇게 좀 저랑 티키타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진짜 맞아? 어쨌든 이 일도 다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최사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직장인들이? 사실은 이제 XXXX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주 소통을 하고 이제 많이 통화도 하고 했던 분인데요. 이제 구매하시고 로스팅을 전환하시면서 이제 주방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실 예정이시라서 그 시점을 조금 더 빨리 앞당기고 싶은 심정이라 제가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겁이 많은 지원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는 분들은 이미 사실 것 같고 겁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저희가 용기를 드리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많은 분들이 겁쟁이 많으세요. 겁쟁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버즈세요? 버즈요? 버즈 라이트 이어요? 사실 저는 할 말 있는데 수준이 관련은 갑자기 하거든요. 좋아지면... 아 이런 거 안 돼요. 저희는 정직하게 해야지. 안돼 안돼 안돼. 저렇게 로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쫓아내고 우리끼리 한번 시작을 하는 걸로 할게요. 좋아요. 어? 저거 뭐야? 계속 해달라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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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트롱홀드 마케팅팀 박지연 대리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 어서와비 쓰는 차원인지 신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전기 계약 용량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한번 여쭤보실까요? 저희가 사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제가 사실 여기 건물지거든요. 건물? 네, 저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팀이거든요. 일단 저희 이제 스멜틴 커피에 도착을 해서 실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뭐죠 그게? 지금 뭐 출입 공간을 잴 수 있는 저희 줄자랑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전기 환경 체크를 해야 돼서 이제 전력 측정하는 측정기 출구하고 있습니다. 스멜틴. 어. 지금 삼각대는 왜 재시는 거예요? 지금 연습 중이에요. 제가 정확히 재수 있나 연습 중이고요. 일단 S7 프로하고 프로 X는 크기나 무기나 이런 거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기능, 여러 기능이 조금 추가되다 보니까 전기 스펙이 조금 다르세요. 프로 같은 경우는 플러그에 꽂아서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하지만 X로 넘어가면서 차단계에 직접적으로 전선을 물려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롱 월드에서 왔습니다. 스트롱 월드에서 왔습니다. 트롱 월드에서 왔습니다. 정신이 점심으로 사다 보니 저 며칠 후에 아니 근처에 드세요? 어. 이 머신을 그냥 이렇게 성능하며 어. 이 근처에서 보고 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머신을 들어올 때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세부 같은 경우는 들어도 옮기지만 턱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중화받아볼 정보선 좀 가세요 저희가 콘센트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가 충분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마련해놓겠다고 하셨고 또 저희가 원하는 전기, 차단기라든지 플러그 꽂는 그런 부분까지 다 완벽히 끝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들었고요 또 재연기 나가는 배관 타공까지 대표님께서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설치 당일에는 크게 문제없이 설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신이 나 계셔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좀 신이 나섰고 사실 사전 답사지만 저는 사전 답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Hey, I see you 대표님하고 그런 게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밝게 웃으셔서 앞으로 촬영이 좀 기대되는 편입니다 일단은 대표님께서 너무 열정적이시고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앞으로 더 이제 뭐 업체에 더 맛있는 커피가 더 기대되면서 더 번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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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